연조직이 끼지 않도록 잘 잡아 주고요 이렇게 역수 그립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만든 이후에 럭셰이션을 시킵니다 지금은 협설로 할 수 있지만 일단 로테이션 무브먼트를 좀 주웁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살짝 살짝 이렇게 협설로 움직여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다이버젼트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 무브먼트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뿌리가 너무 다이버젼트 하면 이런 로테이션 무브먼트를 잘 안 먹지만 지금은 뿌리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면 방향을 이제 협설로 한번 움직여 봅니다 여러 방향으로 흔들어서 서서히 럭셰이션을 시킵니다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의 저항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